서울시대 한 백화점 보석 제품 매장입니다. 진열장에 있는 인공 다이아몬드 반지의 값을 물어봤습니다. 같은 크기의 천연 다이아몬드가 1500만 원 넘는 걸 감안하면 20% 가격입니다. 광산에서 캐넨 원석을 가공한 게 아니라 연구실에서 키워낸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. 천연 다이아의 씨앗을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들어냅니다. 전문가들이 눈으로 봐도 어느 것이 천연이고 인공 다이아몬드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.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알 수 있습니다. 한국도 미국과 인도, 중국 등과 함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생산할 수 있는 8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. 대량 생산이 가능한 데다 천연 다이아를 채굴할 때 생기는 환경오염과 노동력 착취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설명입니다. 천연 다이아몬드 대비해서 20%밖에 안 되는 큰 가성비 때문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인기가 높아지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달리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최근 1년 새 40%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이렇다 보니 드비어스, 루이비통 그룹 같은 럭셔리 기업들도 랩그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JTBC 김도훈입니다. 김도훈입니다. JTBC 김도훈입니다. JTBC 김도훈입니다. JTBC 김도훈입니다. JTBC 김도훈입니다. JTBC 김도훈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